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빅토리아 네알레의 지옥간증 1편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서남 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저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두 번의 지옥 방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저를 서른세 번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이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구나,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005년 7월 23일 저의 부모님과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제 고향집으로 가는 도중 저는 그날 저녁에 어떠한 엄청난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과 함께 부엌 바닥에 깔려있는 오래된 시티 위에 누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꼬마 조카들은 주유라께서 배운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굉장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위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남자가 길고 하얀 예복을 입고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주인은 찬란한 빛이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그 남자로부터 발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갈색의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영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우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 자체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을 저에게 뻗어 제가 누워있던 곳에서부터 일으켜주셨습니다. 갑자기 저의 몸은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몸은 제가 18살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하얀 끈으로 묶인 하얀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리아, 난 내가 나와 함께 가길 원한다. 나는 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분은 제 오른손을 잡고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중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쪽을 향해 갔습니다. 조금 가는 도중에 저는 피곤해서 더 이상 이 여행을 계속 갈 수 없으니 저를 다시 데려다 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너는 피곤한 게 아니란다. 너는 괜찮단다. 피곤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괜찮단다. 평안히 너와 함께 할지어다. 어서 가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굉장히 메마르고 습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어떠한 사막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나 잔디잎이나 어떠한 생명체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실로 우울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제 쪽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길 빅토리아,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볼 것들은 너를 무섭게 할 것이며 심란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널 어디로 데리고 가든 담대함을 잃으면 안 되느니라. 너는 완전히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데려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말씀하시길 평안히 너와 함께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공포는 제가 묘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통틀어도 이것만큼 나쁜 것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넓은 곳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크기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어두운 곳이었으며 그 열의 온도 또한 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뜨거울 수 있는 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떠한 불꽃이나 그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제 같은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크기의 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록색, 검은색, 회색의 파리들 모든 있음직한 종류의 파리들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곳에는 짧고 굵고 검은 지렁이들이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무엇이든 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가장 메스코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제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로 냄새가 고약했던 썩은 고기의 냄새보다 백배는 더 강했습니다. 그곳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과 분노로 이를 가른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곳의 제약은 셀 수조차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해골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해골들이 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을 사람들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뼈는 짙든 회색이었으며 굉장히 건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 같은 길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길고 강렬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길고 얇은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있었으며 뾰족한 손톱과 발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꼬리와 뿔도 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마들도 있었습니다. 그 악마들의 생김새는 악어 같았으며 네 발로 걸어다녔습니다. 그들은 그것 환경이 굉장히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리며 고문하였습니다. 그 악마들이 내는 소리는 축제를 즐기는 뜻한 소리였으며 그들은 태평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춤을 추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참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력하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울고 소리지르며 고통으로 인하여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동쪽에 있는 그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도 없이 용서하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거절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지만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 그들이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영혼, 영혼이 먹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분류는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그들에게 닥칠 결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들이 진실을 말할 경우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릴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그들이 감옥을 갈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온 세상에 알려져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들 중 아무도 나에게 와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단다. 만약에 물어보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재와 이성을 사용하였단다. 이것들은 그들을 어떠한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단다.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 그들은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 이곳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기 세 번째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기만 했다면 내가 그들의 빚을 갚아주었을 것이다. 그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와 이성을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이 또한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단다. 지금 그들은 그들 자신이 영원히 머무를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먹고 있단다. 이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단다. 왜냐하면 나는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룹에서 저는 제 친한 여자 사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열두 살짜리 꼬마 사촌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열두 살이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을 때 나이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제 남자친구를 보았습니다. 제 남자친구 잭은 제가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렸다는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죽기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친척들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일 때 제일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하길 제가 예수님을 따를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기 전에 했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듯 하는 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잭은 제가 그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 지옥에 제가 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만난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온 것을 잘 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태도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온 분이 누구신지 알아차린 순간 그 목사님 또한 불교란 말을 사용하며 저를 조주하는 데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모른 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 몸은 떨리고 있었으며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을 저에게 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빅토리아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분이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굉장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빅토리아 나는 너에게 보여줬다. 이제 너는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은지 골라야 한다. 선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는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느니라. 저는 그 공포스러운 곳을 주님과 함께 떠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 주님과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 안으로 들어와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실 한쪽 코너에 제 어머니와 제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고 제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간호원에게 제가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농담을 하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다시 돌려보내줬네요. 아마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회의기하라고 돌려보내주셨나 보죠. 그녀는 제 상태에 대해서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하기에 저야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말했으며 제 체온과 맥박 그리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링계를 꽂아주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본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두려운 곳에서 맡았던 악취는 아직도 현실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봤던 장면들이 자꾸만 언제나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지가 떨어져 나갔다 다시 붙었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너무나도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설사와 함께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는 것 같은 두통을 일주일 내내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기에 누가 날 믿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난 절대로 내 경험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한 저는 그분께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저에게 우리가 그 지옥에 있을 때 저에게 저 그룹들 중에 한 그룹을 택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주님을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주님은 아직도 그 지옥 그룹들 중에 어느 곳으로 갈지 아님 안 갈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주님의 말씀했듯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남을 용서하는 것에서 인색하며 그것을 제 안에 숨겨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제 여자 형제들 중 한 명가 제 사촌에게 원안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여자 형제에게 가서 이제껏 제가 마음에 숨겨놓았던 노여움과 쓴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사촌에게도 가서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부정하겠다는 졸업장으로 취득해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빚진 것이나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확고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를 감방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무거운 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가 교육장에 가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저는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 직원들은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라에서 받은 월급을 다 돌려줄 것인지 아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고 그들은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제가 겪은 이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감옥에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픔도 창피함도 아닙니다. 지옥은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당신을 심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과 똑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들추어내 주시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은 어떤 사람의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며 아주 불쾌한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귀신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마음을 굳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조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그분만을 위에서 살아주세요.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장소이며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사탄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합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 네할레의 지옥 1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